건축과 도시문화에 대한 축제의 장인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12일째 광주시 주체를 열린 이번 문화제는 7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되며 매년 지역건축인과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의 선진건축과 도시문화를 가늠하는 특별사진전이 진행되며 올해 광주지역의 우수건축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도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에 대한 무료 상담 코너도 마련됐으며 6일에는 서울 신시청을 설계한 건축가의 초청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